예, 이거 아주 기록으로 그래요 오, 이거 브이로그 아니야, 이거? 맞아 아, 감사합니다 에에에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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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사 부장이야 오, 노 반갑다 에에에에에에 스픽 잉글리시 스픽 잉글리시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그러는데 아니 이거 통통치는 거 너무 귀엽잖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전거.. 전 자전거 못하는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택했어요 저는 여섯 살 때 그거 보조... 보조... 그거... 타이가 없는 건가? 그거 엄청 연습했어요 진짜 넘어지면서, 비굴리면서 엄마랑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전거 안... 안 다니지 진짜... 상관...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미나미나미나리 난 4위! 얘 3위! 얘 2위! 내가 제일 낮아 아니야, 우리 1위 우리 셋이잖아 맞아, 얼마나 좋아 얘 2위 9위야 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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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지어줄까 이름? 팬분들 댓글로 저희 3명 이름 정해주세요 아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져올까요? 연결이 불안정하다 여기 싱가포르 힐러리는 거다 3위 1위 사이다 아, 사이다 연 오! 사이다 연 사이다 연 정규 사이다 정규 사이다 정연 해 사이다 정연이네 사이다 정연이네 사이다 정연이네 사이다 오효오효단 오효오효 오효오효 아니 오늘 제가 얘기를 하다가 나 요즘 빠져있는 말 오효오효 이러니까 오효오효가 뭔데 누가 한 명이 그랬어 내가 내가 그랬더니 저희 멤버들이 4명인가 5명 오효오효 이거잖아 어떻게까지 다 해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지 맞아 저희 떡파에요 어묵파에요 어묵파에요 어묵캔 작아 손바닥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캔이에요 내가 손이 크는게 아니라 이게 또 작아 나는 어묵파거든 떡파가 많은데 다 떡파네 잘 떡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나는 어묵이 맛있는 떡볶이면 어묵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나는 나는 쌀떡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뭐 더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더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덜매운맛이에요 저는 아닌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오리지널맛이에요 로제라서 저는 항상 덜매운맛을 시키는데 요새는 오리지널 요새는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저는 약간 카페마다 시그니처 메뉴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 좀 도전하는 편이고 왜냐 약간 단맛이 나는 단커피 메뉴가 많거든요 시그니처 메뉴 아니면은 아인슈페나 아니면은 진짜 가끔 바닐라라떼 근데 요새는 헤이즐널라떼 빠졌고 아하를 먹게 되면은 음전 보리차 같은 연안 아 이상 두시간밖에 못잤어 두시간밖에 못잤어 어떻게 늦게 갔어? 이게 뭔가 일어나서 연습하고 이제 우리 준비하고 오면 밤이잖아 항상 그 스케줄이다보니까 이 새벽이 너무 소중한거야 아 맞아 진짜로 우리 일어나자마자 가잖아 연습실로 그리고 늦게 끝나는 날은 막 10시 하고 이러면은 씻고 막 1시에 누워 그러면은 뭔가 또 씻기 전에는 졸리는데 씻고 나면 또 깨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정리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잠잘 때려 놓치더라고요 거의 더러워서 나의 이니아 자랑은 연기 이걸 말해야 돼 진짜 감동인거 같아 일단 지효씨께서 가코드 바로 지효 하키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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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st2 지금 인야는 연기를 저희 노래가 들리고 저희 인위와 자랑해두세요 나 인위와 자랑해두세요 응. 나도. 이니어 다 숙소에 맞춰서. 이니어 다 숙소에 맞춰서. 네 이니어. 아니 지금 팩 안 했어요. 그러면 제이 이니어부터. 나 팩 짤었어. 네. 근데 이미 다 아시죠? 저는 제이가 박혀있고요. 제게 반대쪽에는. 채팅할까요? 라이브 볼까요? 둘 다 해요. 채팅하지 마세요. 유정이 형은 놀아주지 마세요. 맞아요. 나한테 브이앱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는 휴라고 적혀있어요. 휴? 네. 나는 휴 장. 짜잔.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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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이에요. 근데 쪽에는. 왕관. 진짜 괜찮다. 여기 바코드인데. 여기가 트와이스라고 서있는데 옆에 무슨 날짜일까요? 트와이스라고 서있어. 아 트와이스? 우리 데뷔 날짜. 맞아요. 왜 바코드라고 뭔가.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바비의 모모 M였습니다. M이야. 그래서 몽으로 와서 M. 나도 모두 다 닉컥 그랬나봐. 닉컥. 저도요. 저 완전 놀림 받아서 효가 뭐냐고 효가. 효? 혜주 언니가. 효가 뭐냐고. 야 효! 이러면서. 놀렸어요. 나도 다음에 푸린 이런 걸로 할까봐. 푸린 어쩌겠어. 푸린. 한쪽 씬. 그러니까 한쪽에 지효 이렇게 하면 돼? 괜찮지? 지효. 한국말로 그냥 지효. 지효이다. 지효로. 그냥 딱 누가 봐도 내가 좀 사다. 그냥 언니 눈 큰 거 두 개 그리면 돼요.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언니 눈 쓰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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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이 한번 보여줄까? 너 비춰줄게. 안 나오게 할 게 없어. 정연이야. 정연이. 정연이 머리 잘랐어요. 그게 뭐 있지 않아요? 염색했어요. 안 보였어? 어? 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보였어. 안 보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근데.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나도 머리 잘랐는데.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힘, 설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착해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